발버름 우주선의 특별 고향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이 셋 고추올라이즈 안녕하세요 오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요소연과 이렇게 원장수 세목때도 부천기어스 팀을 연관을 하러 왔는데 여기 여기가 너무 세려워가지고 저희도 너무 좋은 텐션을 먼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평가가 너무너무 좋아서 뿌듯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선수분들이 미치지 않고 굉장히 싫은 바람이 담아서 저희가 이루리라는 기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상기업은 손님 이루리 이루리라 아니 오늘 기대가 너무 좋아서 해볼까요? 여기가 맞아요 오늘 네 끝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무대 할까요? 한 번 또 따라 불러주셔도 돼요 알겠죠? 이루리 이루리라 후련에 이루리 이루리라를 다 같이 에임룩해보려고 합니다 이중에 감사합니다.